왜 예배를 계속 드리느냐 제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한국교회에 예배가 다 무너져 있고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정강원이가 나라 살린다고 정강원 만세 부르고 앉았고 내가 성령의 본체라 그러고 앉았고 정강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앉았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할렐루야 그러고 있고 예수님을 무시해가 예수님도 실수한대요 예수님이 실수한다는 것보다 더 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게 막 성경의 말씀이 나오네요 예수님이 실수했으면 죄 있는 거죠 어떤 그런 망언을 하는데도 한국교회 목사들이 찍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문재인한테 처절하게 싸웠던 우리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정강원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는 구원열차를 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대요 이보다 더 심각한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느냐 거기 안 오면 구원 못 받는다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말 하는 자체가 이단입니다 신천지 안 가면 구원 못 받는다 하니까 신천지 대가리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강원 똑같은 말 하잖아요 나한테 안 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왜 침묵합니다 그래도 정강원이가 나라를 구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구하니 어떻게 정강원이 구해요 저는 다 데려 놨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갈라디아스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는 거냐 저는 목사님들도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목사가 안 된 거는 그만큼 뜨거운 마음은 없어서 안 됐어요 그런데 뜨거운 마음으로 목사가 되신 분들이 왜 육체로 마쳐요 어디다가 줄 서고 마지막에 논현이 미창하게 외국운동 태극기 뜨겁게 흔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너무 추해 정강원 돈이라 바라고 거기 가서 어디 빌빌리라고 그러고 차라리 저는 집에 가세요 사명 다 했으면 그만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